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히 불어난 데는 정책자금 대출 영향도 큽니다. 문제는 상환 능력인데요. 정책주택닷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고 제때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성훈 기자입니다. 실직 후 재취업을 했지만 보금자리론을 갚기 어려워 상한류의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글입니다. 이처럼 올 상반기 보금자리론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은 7,510건에 달했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76% 증가했고 코로나 확산 직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10배나 급증했습니다. 주택금융공사는 실직이나 폐업, 부부소득이 20% 이상 줄어드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보금자리론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. 보금자리론이 이자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해줬을 텐데 그것조차도 연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취업 문제도 그렇고요.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... 지난해에는 집값과 한도 기준을 낮춘 특례보금자리론이 43조 원 넘게 공급됐습니다. 2030 소위 영끌조기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들이 빚을 버티지 못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상당 기간 이런 부실이 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출자 상황 같은 재정 부담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책 모기지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책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가 새로 취임한 김경환 조금공사장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.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.